구체 새끼들 다 조져버리고 싶을 뿐이야. 애들 눈빛이 달라졌어. 구체 제거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도소 같은 걸 봤거든? 근데 구체 피해가 없었는지 되게 멀쩡하더라고. SOS 신호잖아. 야, 문 좀 내려줘라. 빨리 문 좀 내려줘. 도와주라. 친구 죽는 걸 보고 싶어. 뭐 하는 거야, 그만해. 내 친구 아니야. 구체?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? 구체 잡고 싶어서 우리를 속였다고. 개새끼. 우리끼리 의심을 해. 이러다가 오해만 더 쌓이겠어. 그쵸, 왜? 숙령이 취소됐으니까. 야, 이라고 말해줘. 제발. 소연. 소연아. 자소연. 다들 집에 가면 뭐하고 싶어? 글쎄. 왜? 예전처럼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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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